이건 내가 잘 끌게 지금이 1시간 반째 얼추 끝났어 갑시다 저거 아이템 기둥인줄 알아봐 아이템 기둥이 아니었어 이러면 시작될 것 같은데 이러면 시작할 때 이러면 안해 난 캠에 타격이 오래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 이 꿀장소를 안 먹었다고? 먹었네? 저기 남아있는 건 뭐예요? 전자인가? 이런 걸 안 먹었어? 대박이다. 아, 끝났어요. 이 판도. 60분부터 시작합니다. 60분부터 시작합니다. 어? 머리숨 나가셨나? 진짜 샷건이 큰 역할을 했죠. 샷건이 이렇게 쏘는 이유는 집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쏘는 것보다 이렇게 쏘는게 좀 더 집탄력이 높죠. 사기차, 30분만 더 걷는 것보다 더 이상. 나 좀 더 챙겨주세요. 나갑시다. 아, 이번엔 제발 피로 마스크 좀 아 맞다 이거 서버 바꿔야 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